안녕하세요. 띄우 띄우 미미맘입니다. 앞으로 띄우와 미미의 짝꿍같은 일상을 소개해보려고요. 저희들의 일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첫째 개딸 미미의 삼성가정입니다.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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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 하프가 어떻게 찍어야지 스스로스스로 피고 띄우 띄우 미미 미미 참 다리 짧다. 미미 영상 찍을까? 찍고 있어. 빠른 아, 정말 그래요 하시면 되거든요 하시면 되요 정말 노래가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의 어머니 백금장 찍을 하신다고 갔거든요 뭔가 가수 때문에 어딨어 가수가 노래하고 피할 때 다른 신청인데 그래서 어디서 시어머니 시어머니 모든 걸 진짜. 닦아줘 빨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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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대비지 마라. 아부지마니, 대비지 마라. 가만히 대비지 마라. 일로 오세요. 앉아. 아이, 착해. 미미, 앉아.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아이, 귀여워.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이러면 되나? 아이,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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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